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압두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러면 조금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그만큼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반면에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고 구약이 먼저인지 신약이 먼저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이럴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할 때는 후회졌다가 실수하면 줄어드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에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때는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줄 수 있다가 다음 날 또 한 번 싸우고 나면 갑자기 점수가 50점으로 뚝 떨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끝없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똑같아요 우리가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아니면 충만할 때나 성령을 받았을 때나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못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똑같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최선의 최고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덜 사랑할 때가 있고 늘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분을 무시해도 퇴짜를 놔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는 절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소유하시는 것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놓으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열장에다 우리를 진열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시는 것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겨우겨우 땅의 것에 만족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되 주님처럼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신명천국을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은혜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 것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가 6월절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기 바로 하루 전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동산에서 군병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바로 그 길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런데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바로 몇 시간 후에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냥 그저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과 맛있게 음식 먹고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고 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사실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격려받고 위로받아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하다못해 제자들이 베풀어주는 송별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셨고 또 앞으로 그 고난을 앞두고 몸보신도 좀 해야 하셨고 섬김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질구를 지고 걸어가셔야 될 나가셔야 될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주님께 더 극진히 대접하고 뭔가 주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그 시간 그 시점에서도 주님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큰지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주님은 갑자기 저녁 자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가서 한 제자의 앞에 놓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샌들에 끈을 풀고 그리고 발을 살짝 들어서 대야에 담갔습니다 물을 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때 묻은 발을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차례로 옮겨가며 씻겨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수건과 대야를 들고 꿇어 앉아서 발을 닦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었어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앙의 왕이신 주님의 손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던 그 거룩한 주님의 손이 그 권능의 주님의 손이 때 묻은 발가락을 문지르고 있습니다 열방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라도 상전이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나도 천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된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 종들에게 내 발을 좀 와서 씻겨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시면서 누구는 좀 열심히 잘 닦아주고 누구는 대충 물만 뿌리고 이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마음으로 온 사랑에 그 열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의 그때도 남기지 않으려고 구석구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닦아주셨습니다 그 발을 닦으시면서 주님은 하루도 못 가서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누가 제일 큰 자인지 그것을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구부와 유한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보잘것 없고 아무리 가르치고 말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발을 닦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가 가룬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유다의 발을 닦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괘씸한 마음으로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배반할 거지 그러한 마음으로 발을 닦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상관없이 그 어느 것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럴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평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부족한데요 저는 아직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읽어봤는데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운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지은 것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주님 그래도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난 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어 그렇게 스스로 치부해버리고 평가해버리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끝까지 십자가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게으르고 나태할 때에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과 상처와 눈물과 그리고 한숨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대하에서 자비를 한 움큼 퍼올려서 우리의 발을 정선껏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밀어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것도 정성껏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잘 아시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사랑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연약한 발을 주님 앞에 내음입니다 주님 내 발을 닦아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를 꿈꾸세요 우리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아져서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육적인 것에 머물렀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육에 갇혀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권능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땅을 능력있게 주님을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이 땅을 주장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섬김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게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되고 용서의 주도권을 용서의 칼자로를 쥐고 있는 자가 먼저 용서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매일매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커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나가지 않냐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오늘 이 밤에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